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형님들 좋아요와 댓글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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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헬로이 야 얘는 너무 못한다 고간대도 못 따라오냐 얘네 옵티머스터들이 되겠는데 연카로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어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어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어 윽 오케이 추천 가치기 잘 보여 드립니다 주소 말한다고 알렸습니다 야 얘들아 왜? 형 주소 말한다 잠시 스카이프 껐는데 내가 헛되었네 야 저 새끼들 도망가는데? 그러게요 뭐야 트랜스포 바꾸니까 도망가는데